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능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4번의 다니엘의 환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4번의 환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는 환상은 4번째 환상 바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은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하나의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고레스 즉이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빛이 536년경 받은 환상인데요. 9장의 71회의 환상을 본 이후에, 어제 말씀 71회의 환상을 본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그 예루살렘 백성 중에서 1차 귀향민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지금 85세 이상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붙들려와서 평생을 이곳에서 살면서 어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로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벨드 사살로서 지금 속해 있는 그 땅 가운데, 그 이방 땅 가운데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진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2절, 3절 말씀에 1장 말씀에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했었습니다. 다니엘이 또다시 좋은 떡, 고기,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세 일회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애통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주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었는데 더 애통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로 다니엘의 사명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의 죄를 품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고위 간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다니엘의 진짜 사명은 중보자로서의 사명 그것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이방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의 환상을 본 이후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포로기간만 끝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는 애통하며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가 가장 소극적인 사역이 아닐까 기도는 가끔 소극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역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굉장히 길게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되는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된 겁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도저히 이렇게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 이러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합시다. 그랬더니 다른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게 기도까지 할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스타일은 어떨까?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떠십니까? 내가 모든 사역에 앞서 모든 일에 앞서 먼저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물론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대체 어디서 온 열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척도가 바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먼저인가? 그것이 척도인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열심은 굉장히 위험한 열심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얻고자 하는 열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바리세인들을 보고서 하나님은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일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에 그런 상태이시라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것을 상태인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종일 가장 바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엄중한 책임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첫째 달 24일에 티그리스 강가 히떼겔 강가에서 서서 환상을 봅니다.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한 그때에 티그리스 강에 서서 환상을 보는데 한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에게만 환상이 보여집니다.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숨었고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8절 9절 말씀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땅에 쓰러져 있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쓰러져 있던 다니엘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10절 11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너희가 깨닫고 일어서라 천사는 이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강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죠. 다니엘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강한 것이었다라 하나님을 스스로 보았다고 말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겸손하지 않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 부도독함을 살 사람들을 볼 때에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가 절대로 교만하고 거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강한 임재 가운데 다니엘은 완전히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거의 정신을 잃기까지 쓰러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어루만지시고 세우십니다. 12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모든 삶의 순간의 겸비함을 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더 겸손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겸손한 결단의 기도는 21일이 다 채워져서 응답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겸손과 순종의 결단 그때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다. 너의 결단 그 첫날부터 응답하기를 결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천사들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기도를 너무나 너무나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기 때문에 악한 영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절대로 기도하게 그냥 두지 않는 것이죠.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 첫날부터 오려고 했지만 3주 동안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의 방해로 21일 동안, 3주 동안 찾아오지 못하고 막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의 앞길을 막았던 페르시아의 왕국의 군주는 이 페르시아를 관장하도록 허락된 그 권한을 받은 악한 천사로 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다니엘이 비로소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전해지면 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해지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이 악한 천사는 그 길을 막습니다.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제압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의 삶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의 권세의 통치를 받고 살 것인가 그러니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물리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취합니다.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헌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모든 행동 가운데 기도가 먼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턴은 동료 멀랭턴이 아플 때에 그 친구의 치유를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루턴은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자신의 무기다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루턴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믿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구할 때에 다 받으리라.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는 좋아하면서 기도하기는 주저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전면전을 우리가 스스로 벌여서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통해서 이미 그 전쟁에서 다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롯에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가 기도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 영광 가운데 기도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전투에 참여하라고 우리는 늘 부르심을 받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거둔 싸움인 것을 여러분 믿고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치고 육신이 약하여 힘이 들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응답이 없는 경우에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더든 경우에 참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기도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응답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그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 안에 지금 계신 것 자체가 응답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도만 하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말씀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났어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강하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은총을 받게 하시고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의 힘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힘이 없어서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가정이 엉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열방이 그렇습니다. 나라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가장 기도하기 좋을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지금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일할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믿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것 12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인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모든 일의 기도가 먼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통치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가 속한 모든 곳의 모든 상황의 모든 문제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눈에 드러나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예 권세를 물리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아버지 놀랍도록 이 땅 가운데 성취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나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세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가 기도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열심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내 인생을 계획하고 아버지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소서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릅 꿇고 겸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결단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눈을 열어 주님이 뜻하신 바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사람을 아버지 앞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식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오늘의 삶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아버지 그 동행의 기쁨이 기도로 날마다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1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운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간 이같이 내게 말하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만지소서 나의 두려움과 죄책감 우울함에 휩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강건켜 하시고 이 땅의 열방들을 평안하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영예인 아버지 인원의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싸움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청군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오늘도 세우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끌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스스로 우랑을 빠져있거나 두려움과 죄책감 아버지 모두 다 주님 씻었시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오는 은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더 열리게 하소서 더 깊은 기도로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매일 기도하였지만 아버지 결단하여 기도하였던 다니엘의 아버지 심정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옵소서